나영 씨 몸 푸는 거예요? 나영 씨 왜 일어난 거야? 물 마시고 싶어서. 그러면 나영 씨 일어나서 몸 푸는 거 보면 저랑 약간 나영 씨랑 우리 또 광혜 씨랑 한번 오늘 약간 핑크 왕자, 핑크 공주끼리 한번 해볼까요? 그러게, 그러게. 자, 광혜 씨, 다 보여주지 마. 다 보여주지 마. 야, 적당히. 야, 요즘 춤이 물이 올랐어요. 장난 아니고요. 자, 우리 자존심을 건 댄스 배틀. 음악 주세요! 오케이. 오케이. 우와. 와. 끝까지 가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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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뒤지네, 안 뒤져. 나영이 안 뒤지네. 안 뒤지네. 그렇지. aint